자 1번 들어갈게요. 자 그림은 건열, 사측리, 여느니 나타나는 지층의 단면을 나타나는 것이다. 자 첫 페이지 완전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여느니죠. 여느니. 그림 보고 여느니인지 건열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아 피곤합니다. B는 사측리, C는 건열. OK. 니은. B의 퇴적구조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죠. 물론 B뿐만 아니라 A와 C 같은 이러한 독특한 퇴적구조는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끝. 시강성되는 동안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열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좋아. 정답 4번. 니은, 디귿. 자 1번 문제. 가볍게 넘어가고. 2번 문제. 그림 가하나는 북방구 어느 혁에서 1년 동안 관측한 기피에 따른 수온과 0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일단 북방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여기 보면 6월, 7월, 8월 이 즈음의 표충수온이 다른 때보다 많이 높아지는 걸 보면 이건 남방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북방구는 7월, 8월 이때 따뜻해지잖아. 남방구는 그 시기가 겨울입니다. 오케이. 좋아. 참고하시고. 어쨌든 여기 도시 보니까 이게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 여기는 PSU 단위로 나타낸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 물론 문제에서도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자, 기억. 혼합충 두께는 8월이 11월보다 얇다. 자, 기피에 따른 월별 수온 분포를 다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자료 해석을 할 때는 보조선을 잘 그으면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8월 달. 8월 달에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봐. 그런 다음에 이 선상에서 깊이가 달라짐에 따라 어느 값에 수온 선이 걸리는지를 보고 수온 분포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26도보다 높아. 26도, 쭉쭉쭉쭉쭉쭉쭉쭉, 24도, 22도, 20도, 18도. 대충 봐도 한 선 하나당 2도씩 간격인 거 판단할 수 있죠.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계속 꾸준히 낮아져요. 따라서 8월 달에는 혼합층이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반면 11월 달에는 10월, 12월 중간, 11월 달 여기서부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20도랑 18도 사이 대충 19도라고 할까요? 19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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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9도야. 그치? 이따만큼의 구간에서 수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끼 보시죠. 따라서 혼합층 두께는 8월이 11월보다 얇다. 맞는 얘기. 11월의 혼합층이 더 두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는, 깊이 20m에서 해수연분은 2월이 8월보다 높다. 자, 연분이니까 이제 나아그래프를 보고 2월 달, 그 다음 8월 달 보조선 한번 긋고요. 근데 깊이를 20m로 제한했어. 이렇게. 그러면 20m에서 2월 달 연분값은 잠깐 여기 33.0, 33.0, 33.5면 굳이 여기에 해당하는 연분값을 써보면 이거는 얘랑 얘 중간값일 테니까 33.25, 요렇게 되겠네. 맞지? 음. 그럼 이 정도의 연분은 33.0보다는 높고 33.25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 수준이겠네. 대충. 어. 반면 여기는 연분값이 32.5, 요때가 연분이 낮은데요. 따라서 2월이 8월보다 연분 높다. 어? 어.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를 너무 디테일하게 찾지 않아도 대수 비교는 어렵지 않게 판단됩니다. 대긋. 표층해수의 밀도는 2월이 8월보다 높다. 자. 밀도가 크기 위한 조건. 해수의 밀도가 크기 위한 조건은 수온이 낮거나 연분이 높거나 어. 이렇게 이렇게 될 때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층해수. 2월의 표층. 여기. 8월의 표층수온. 보면 수온은 2월이 낮아. 어. 수온으로 봤을 때 2월의 밀도가 클 것 같아요. 그 다음 연분으로 봤을 때 2월의 표층연분. 8월의 표층연분. 8월보다 2월의 연분이 높아요. 연분으로 봐도 2월의 밀도가 커야 돼. 수온으로 보든 연분으로 보는 표층해수의 밀도는 2월이 8월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좋아. 정답 5번. 음. 참 이런 자료도 우리가 많이 연습하긴 하는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 진짜 진지하게 지구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완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자료 이런 그래프 딱 제시했을 때 이거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쪽팔류학원에 창피하지 마시라고. 어.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잖아. 그치? 어.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깨닫는 과정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느끼시면서 실력 향상을 실력 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2번은 정답 5번. 다음 3번. 그린 어느 지역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 암석의 용윤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실선으로 제시는 게 지하 온도 분포 곡선 Y축이 깊이 X축이 온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암석의 용윤 곡선인데 여기 있는 용윤 곡선의 타이틀이 따로 안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냐 모르냐? 알지. 뭐라러? 이게 물이 첨가되지 않은 맨틀 물질의 용윤 곡선 얘는 물이 포함된 맨틀 물질의 용윤 곡선 얘는 물이 포함된 화감의 용윤 곡선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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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런 거 안 나와. 그냥 알고 푸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ㄱ의 깊이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여기서 온도가 빡 증가하면 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이 정도 온도에서 딱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쟤네들이 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있지. 그치. 그치. 화강암이나 유문암이나 화학조성은 똑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윤 곡선을 넘어가면서 용윤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땐 그렇지.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화학조성으로 보면 유문암이나 화강암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되고 ㄴ의 깊이에서 맨틀 물질은 온도 변화 없이 상승하면 현무암질 마그마로 용융될 수 있다. 맨틀 물질이 용융이 되면 부분용융이 될 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죠. 근데 ㄴ 깊이에서 온도 변화 없이 그대로 얘네들이 위로 상승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선이나 여기 있는 실선의 용융곡선을 넘어가진 못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위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감소한다. 깊이가 같아진다고 해도 맨틀 물질의 용융곡선보다 더 온도가 높은 영역으로 이동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ㄴ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진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 용융곡선이 얼만큼 용융곡선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ㄷ ㄷ기표에서 맨틀 물질은 물이 공급되면 용융될 수 있다. 자 지하의 물질이 여기 있는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맨틀 물질의 용융곡선이 이렇게 돼있거든. 이런 상태라면 얘는 용융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맨틀 물질에 물이 첨가돼서 용융점 온도가 확 낮아지면 이 용융곡선보다 온도가 높은 영역으로 ㄷ 지점이 설정되게 되니까 그때는 용융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좋아. 정답 4번 ㄱ, ㄷ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설명으로 이 문제 해결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융곡선 자체를 지금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긴 용융곡선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기본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까짓고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알아? 해야 알지? 자 정답 4번 ㄱ, ㄷ 됐고 4번째 문제 자 Gard 5번째 문제 네 너 감사합니다.